차영민 씨 요즘 이런 옷도 입어? 많이 발전했네, 우리 차영민 씨. 그땐 그렇게 사정에도 안 입어주던. 나는 됐다니까, 네 거는 골라. 안 돼, 오늘은 무조건 자기 거 사는 거야. 자기는 맨날 똑같은 옷 지겹지도 않아? 공원에도 벌써 몇 년째야. 와, 이거 정말 이상한 거야. 그래봤자 색깔만 바뀐 거 다 알거든? 맨날 똑같은 후드티, 청바지. 아, 너 진짜. 야, 넌 어떻게 교수님 결혼식에도 이 옷을 입고 갈 수가 있냐? 사람들이 뒤에서 얼마나 씹어낸 줄 알아? 패션 테러리스트네, 어쩌네? 옷이 뭐가 중요해? 나 그냥 깨끗하고 단정하기만 하면 됐지. 됐어, 난 이게 편해. 안 돼! 영민아, 너 이렇게 생겨놓고 대충 막 입는 거? 겉도 다 재능 낭비야. 난 내 남친 완전 멋있게 변신한 모습 꼭 보고 말 거야. 시계는. 야! 야! 왜 또 내 옷이야? 네 옷 사자니까! 이제는 숨지 않을게요. 내겐 전부이. 아, 나 그거 보고 싶다고! 어, 좋아! 형민 씨. 나는 당신을... 죽이려고 왔을까? 살리려고 왔을까? 내가... 차라리 오지 말 거야. 그랬다면... 당신도... 당신도... 회장님도... 이렇게 안 됐을지 모르는데... 나 때문에... 나 때문에... 내가 괜히 어서 와. 영민 씨. 나한테 당신 사망 선고하게 만들지 말아주라. 그것만은 제발 하지 않게 해줘. 그도 주신ampa covered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